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조작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작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4.15 총선에서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보시게 되면 착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갑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는 민생당의 김동철 후보.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후보입니다. 일단 숫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갑의 4.15 총선 결과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5%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차범위를 다소 벗어난 숫자가 있지만 아주 숫자가 작습니다. 조작을 안 하게 되면 민생당의 김동철 후보도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작게 분포가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갑입니다. 여러분 김영주 후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김영주 후보입니다. 4선 의원이자 영등포 갑의 국회의인인 김영주 후보의 여러분들 소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시죠. 김영주 후보의 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딱 좌우대칭이 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심하게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문병호 후보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여러분들 좌우대칭으로 딱 나왔습니다.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보시다시피 광주, 광역시, 광산구 갑입니다. 광산구 갑.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광주, 광산구 갑은 여러분 광주, 광역시는 4.15 총선 조작이 안 됐습니다. 이용빈 민주당 후보는 여러분 플러스 1.64%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김동철 민생당 후보는 마이너스 0.65%입니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안 하면 여러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 갑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덜죽, 날죽, 덜죽, 날죽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왼쪽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 심하게 조작이렀던 4.15 총선에 종로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억수로 이낙연 후보에게 밀어줬습니다. 억수로 한교환 후보에게 빼앗았습니다. 좌우대칭의 여러분 그래프하고 여러분 덜죽, 날죽, 랜덤, 무작위수, 난수로 구성된 여러분의 선거 데이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학이 갖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왼쪽은 정상투표입니다. 오른쪽은 부정투표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났는데 신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신발 사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조선일보가 보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아니 대통령이 신발을 나이키를 싣든 뭡니까 무슨 프로스펙트를 싣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윤 대통령 취임 첫 주말 긴금이 여사와 신발 쇼핑 이게 지금 중앙일 조선일보 여러분 일면방송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발 좋은 신발 신으면 좋죠. 뭐 나이키도 좋고 무거운 거 좋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냐 이야기죠. 이게 윤 대통령 취임 첫 김금이 여사와 함께 신발 쇼핑 내가 참 자꾸 웃어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웃느냐 아니 안 웃으면 병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좀 다르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4.15 총선에 조작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던 종로구 사전투표 조작을 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다음은 광산구를 알아봤기 때문에 바로 광주 광역시 광산구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 안 하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광수 광역시 여러분들 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을입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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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 이용빈 광주 광산을에 여러분들 이게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다시 이게 민형배입니다. 민형배 이번에 금수완박법 하려고 무소속으로 탈당하셨던 분이죠. 김형배 민주당 0.92 민생당 노승일 마이너스 0.11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세 표가 납니다. 금세 금세 표가 납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은 다선 의원익은 당일투표에 우세한 사람인 관계없이 민주당 측의 모든 국회의원들 광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는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당선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관련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이름대로 이낙연 후보하고 항교안 후보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투표 결과입니다. 왼쪽이 뭡니까? 광주 광역시 광산구 월요일 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왼쪽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성과가 이루어진 경우고 오른쪽이 뭡니까? 오른쪽이 뭐죠?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성과가 이루어진 종로구 사례고 왼쪽은 부정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비정상인 겁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입을 다물고 이준석이 하고 하태경은 나불나불하지 않습니까? 부정성과 없다고. 사전성과 문제 없다고. 돌다리님이 말씀을 잘 하셨네요. 프로그램 부정성과 조작지 부분 중앙승관이 전산실입니다. 명령어 5개, 6개면 조작이 됩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돌다리님이 이런 부분에 조회가 깊기 때문에 왜냐하면 10분도 안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청산의 백구님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한 달 내로 수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수사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겁니다. 프로그램 부정성과 조작지 부분은 중앙승관이 전산실입니다. 명령어 대 6개만 조작하면 됩니다.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돌다리님이 지금 주신 전문가 소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참 이 성령 자체가 거짓말하거나 이런 사람이 못 되고 참 제가 봐도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제가 참 성실합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참 반듯하게 살려 노력을 했고 매사를 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제가 모토가 성실하게 살자 합니다.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자는 거죠. 발걸음 하나하나도 진실되게 살자 그런 모토를 갖고 살아온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엄해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제 저도 나이가 먹게 되니까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특별한 사연이 안 있었겠냐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정도의 성정이 아닌 거고 세월이 흐른 거죠. 젊은 날로 성깔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결과를 보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보고 이제 참 내가 안 되고 내가 안 됐고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이 안 됐고 애들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고쳐야 안 되겠냐. 우리가 일어난 일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고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죠. 잘못한 사람이 처벌해야 되고 여러분 참 점점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도 실체에 다가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지하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해서 사전 득표수를 조작한 것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하고 4.15 총선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대해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사전 득표수를 조작한 그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이어서 2년 후에 일어났던 얼마 전에 치렀던 2020년, 2022년도 3월 9일에 실시됐던 대통령 선거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국의 사전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거의 최종 결론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론을 확고하게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도왔던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 제야에서 생업을 하면서 날 밤을 세워가지고 뭐죠? 숫자를 분석해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제야 고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확고하게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률을 적용해서 바로 조작한 사전 투표를 조작한 그런 거대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된 것은 제야 고수의 선거데이터 분석 결과가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3구 대선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국의 사전 득표수를 다 조작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권화에서 5대 공직선거 2017년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국회의원선거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3구 대통령선거 모두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전 득표수를 조작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대 대통령 현직 국회의원들 현직 시도 광역시 자치단체장 서울구청장 전국여타구청장 구의원 시위원 등이 모두 다 조작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전 득표수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바로 지금 권력을 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5년 만에 완전히 그냥 뭐죠 투표 자체가 그냥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재밌게 봐근래요. 3. лет .